젊은 성공! 결승전 조재윤, 최준영 김미현, 최홍만 서진필, 김범용 최홍만씨 밥샵이랑 게임했을 때가 더 떨렸어요? 아니면 오늘 여기 오는게 더 떨렸어요?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엄청 떨렸어요 밥샵보다 더? 저렇게 귀여워서 어디다 쓰지? 어디다 쓰지? 내가 소주 한잔 사줘야겠네 소주 한잔 아니에요 소주 한 개짝 되실게요 자 그럼 최홍만, 김미현씨 갑니다. 박수 한번 주세요 자 두 분 갑니다. 룰레 돌려주세요 주세요 현진영 현진영 후임교 학생의 노래 연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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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 연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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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유 없어. 사늘한 밤거리를. 겉다야 무거워진 내 발걸음. 흐린 기억 속의 그대야. 그대야 그대 모습을 사랑하고 싶지 마. 돌아서 버린 너 여기에. 멀어져 버린 너 여기에. 소중한 기억 속으로. 잡아 들고 싶어. 최영만.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. 자 조재윤. 최준영 씨 갑니다. 룰레 돌려주세요. 멈춰. 서은도 추억 속으로. 서은도 씨의 최신곡입니다. 서은도 씨의 최신곡. 서은도 씨의 최신곡. 그 모든 남자친구들. 그 모든 여자친구들. 오늘따라 너무나 보고 싶네 가끔씩 생각나는 그리운 친구들 어디서 무엇을 할까 아직도 그때처럼처럼 눈 모습으로 멋지게 살아가고 있을까 야후의 전칙 들어놓고 너와 내가 밤새도록 춤을 추던 그 시절 갈래머리 단발머리 몽땅 치마 휘날리며 주름 잡던 그 시절 그 모든 남자친구들 그 모든 여자친구들 오늘따라 너무나 보고 싶네 최진영 위험했어요 위험했습니다 아 위험했어요 뭐가 틀렸지 위험했습니다 지금은 무엇을 할까 였습니다 지금은 무엇을 할까 위험했어요 잘 넘어오셨습니다 멈춰 김수철 아두현입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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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김수철 아두현입니다